여러분 이제 이 언급실 다 쉬쉬하지 않습니까 다 쉬쉬하는데 뭐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많겠죠 언급실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여기에 병원 10곳에서 거절을 당했고 알림사고를 당한 60대가 이송이 지연대에 숨졌다 이게 아마 가족분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의료사태 이후 의료사태 이전부터 한국의 의료현장에 문제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파일에 깔렸던 60대 하물차 기사가 언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 부족 등을 이유로 병원들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송이 1시간가량 지연돼 사망하게 된 것이다 8일 김해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공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길이 10m 1.5톤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에 깔리는 큰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우측 정강이뼈가 변형되고 고관절 아래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설명할 정도로 의식 수준이 또려했던 것이나 했다 A씨는 머리와 상반신 하반신의 통증을 호소했다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렷하게 문제는 구급대원들의 A씨를 구급차에 태운 뒤에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경남 부산 권역 중증센터와 3차 병원 등 대형병원 10곳의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A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이 시간이 한 7시 오전 7시입니다 밤이 아니고 여기 보시죠 오전 7시 36분경입니다 이렇게 한 7시에서 8시경 사이겠죠 정형외과 진료 또는 응급수술이 어렵다거나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응급센터가 환자를 받아서 환자를 응급처치한 다음에 이제 관련 과로 이름들 환자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시간 A씨는 고통으로 몸부림층으로 전해졌고 유족은 구급차가 40여 분간 병원으로 가지 못하자 A씨가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울부짖었다고 했다 119 구급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수배를 요청했고 전부가 다 거절당한 겁니다 이후에 경남보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러나 이마저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 A씨 거주진 문경인근 병원으로 옮겨도 좋다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의 이송이 수용됐다 관련과가 수술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핵심은 7시, 8시니까 응급센터는 가동 중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정시에 들어보니까 다른 정형외과 그런 진로나 수술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앞으로 사정이 자세히 알려지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환자는 돌아가셨으니까 구급대원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8시 31분에 환자 이송을 시작할 수 있었고 병원 도착 2, 30분 전부터 급격히 의식이 떨어졌고 오전 8시 47분 병원 도착지 후에 응급실에 숨을 거두었다 다발성 장기 손상을 과다출연 8시 47분이니까 7시 36분이니까 1시간 10분 만에 여러분들 응급실에 도착한 겁니다 환자 이송을 거부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시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의료진의 부재로 진로나 수술이 어려워 환자를 받지 못한 것을 알려졌다 그러니까 응급센터에서 받으면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관련 과에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공의 사태 이전부터 정형외과 인력은 부족해서 의정갈등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 병원 이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골절된 부분에 출혈이 너무 많아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시게 됐다 이송을 거부한 병원에서 받아주기만 했다면 이렇게 떠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물론 경남도는 의료공백하고 여러분들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일들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일어날 겁니다 지금 병원이 전체 진로역량이 내려갔기 때문에 응급센터에 사람을 받았으면 처리를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사를 보고 여기 한 분께서 응급실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의료 붕괴는 진행 중입니다 응급실 붕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실에서 이런 데 전원된 환자를 받아 관련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분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거네요 골반골전은 일반적인 정형외과 의사들 수준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끄려하면서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골반골절입니다 어느 병원에 입원해도 골반골전 부위 출혈을 잡아줄 의사가 없으면 죽습니다 수술에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 정도 외상은 처음에는 의식이 명료할지 모르나 병원에 조기 이송돼도 하루를 못 넘기거나 응급실에서 검사 도중에 급격히 악화되어 나빠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병원 뺑뺑이 안 돈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료를 잘 아시는 분 이야기합니다 이 환자 이 댓글창에 떠드는 사람들이 살려내지 그랬냐 이제 시작일 뿐이다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살려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망할 놈의 의사 망할 놈의 병원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계신데 찬찬히 보게 되면 이게 응급실과 관련된 진료과의 수술을 담당하는 그런 인프라고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료 현장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여기에 경남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현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완전 붕괴 직전인 걸 피부로 저는 느낍니다 정부는 답이 없고 사실 백지화 지금 하더라도 붕괴된 걸로 보이지만 그나마 백지화하면 완전 붕괴는 늦춰서 시감이라도 조금 볼 텐데 깝깝합니다 현직 응급실 전문의께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2차 병원 또해 중증도 질환자가 계속 몰려듭니다 대학에서 봐줄 수 없으니까 2차 병원으로 와서 이런 울며 겨자식으로 2차 병원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를 통해 문의하더라도 중증은 거의 뺑뺑이를 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황 이런데도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후퇴할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거면 이거는 그래도 자제분들이 국민신문구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적용된 거지 않습니까 3차 진료기관들이 여러분들 진료 역량이 현저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부서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꼭 같은 사례가 지금 드러난 거죠 조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료과 전공의만 반발했으면 그들만 파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전체 전공의가 다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일에 전체 전공의가 같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앞에서 보시다시피 개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외과도 하강 내과도 하강 상황은 그래도 내과는 좀 낮죠 그러나 곧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산부인과는 급강화 소아 청소년 급강화 전부가 다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필수 의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료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빨리 붕괴 효과가 나타난 게 바로 바이탈까지만 나머지도 다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실상을 착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직한 여러분들의 해법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환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외과가 먼저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내과가 타격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통계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통계로 인구는 줄어들어서 환자는 없어지는데 숫가는 그대로이거나 물가 이하로 전문의사 고용이 안 되는데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고 전공의 5년을 주 100시간씩 부려먹어서 유지하던 대학병원들이 전공의가 없어지면 감당해야 안다는 게 필연적인 일인 겁니다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의 남의 인생을 나 알 바 아니고 니들은 5년간 쓰는 소모품이고 니들 아니라도 의대생 정원에서 계속 돌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더러는 의대생도 현실을 모를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공대의 인력 조달이 어떠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공의를 이렇게 여러분들 배출해놓으면 전문의가 돼서 직업을 어떻게 가질 건가 생각해야 되고 개원이들이 여러분들 20년째 계속해서 환자 수가 여러분들 줄어드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털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연 2천 명 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은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수도권의 병상을 6600개를 늘려야 되니까 그게 값싸고 여러분들 일회용 클리넥스처럼 벌이는 전공의를 더 조달하기 위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앞에다가 무슨 필수의론이 지방의론이 다 이야기하자면 그게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분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난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리는 그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전문가 지식인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시작입니다 반대의견을 듣지 않는 것 또는 보좌진들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전조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세상에 여러분들 의로 분야는 전문 분야 가운데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그런 의로 분야의 의사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로 정책을 짜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다 의사를 증가시키는 것이 100번 옳다고 치더라도 한 해 60% 이런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막대먹고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정책을 어떻게 씁니까 나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정책을 쓰겠습니까 5% 10% 정도면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 해 60%를 어떻게 올립니까 공산품도 아니고 그거 보니까 참 앞으로 1960년생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게 될지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1960년생들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정권을 이어서 얼마나 나라를 그냥 폭발시킬지 생각만 해도 뭡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60%를 그냥 한 해 증가시킨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상식 정도가 아니고 제가 환자로서 보니까 최고의 실력 인성 희생하며 사명감 갖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인성이 괜찮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요 아니 공부학사는 왜 의사들만 옹호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 질풍노도처럼 여러분들 감정기복이 심한 고등학교 때 꾸준히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절제능력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머리도 좋다는 거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을 들어가서 예과 본과 그 다음 이런 전문의 전공의까지 다 거치려게 되면 그 세월이 뭡니까 그 20년 가깝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한 가지 목표로 해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덕도 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번에 이 방송하면서 동네의 개원이도 참 달리 보입니다 그 어려운 의과 공부를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가끔 여러분들 동네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의과 공부를 하셨네요 웃죠 그분들이 사람이 여러분들 도만 닦는 것이 아니고 한 분야에 20년간 몰입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이런 자기 절제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의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의사들이 이리도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도 의사의 인성을 따지는 사람은 나란 없습니다 통일된 인성도 당연히 없고 집단주의 사고방식의 개인의 개성을 생각하지 않은 전형적인 유교주자학적 사고방식입니다 단지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 의사들의 범죄율은 일반들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10만이 넘었으니 문제 있는 의사가 0.1%만 하더라도 100명입니다 하루 걸러 악의적 뉴스를 내어 전체 집단의 이미지를 악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비개량적 인성이니 도덕성이니 이런 것 외에 개량적으로 통계 가능한 회피 사망률이나 영화 사망률 평균 수명이나 명확한 이런 것을 다른 나라 의사들이 뒤집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 만족도 같은 틈은 있는 주관정 평가는 자신들이 내는 비용을 생각하면 할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한 20년 동안 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할 정도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덕도 하지 않고서는 뭡니까 의사가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한 거죠 그리고 개원이들은 보시면은 뭐 가끔가다 여러분들 성격이 괄괄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개원이는 항상 환자가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이니까 항상 고객에 맞춰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인성이 틀어지게 되면 고객하고 맞지 않을 테니까 병원을 접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의사의 인성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조선 사람 같으면 그런 이야기 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는 Moskw 검정 Program